어제 본문 말미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느헤미아가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작성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2절까지가 그 계보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은 우리가 전에 에스라 2장에서 보았던 그 돌아온 자들의 계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느헤미아가 그 에스라의 명단을 보고서 정리하고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간중간 숫자가 조금씩 차이나거나 이름이 한두 개가 더하고 빠지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명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가 그 이유는 각자가 에스라나 느헤미아가 이 계보를 작성한 그 목적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우리 구약의 우리 조상들과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원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바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지 않고 약속 그대로 지키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에 반해서 느헤미아는 물론 언약 백성으로서 마찬가지 조상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앞으로 새롭게 완성되어진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정리하고 기록하기 위하여서 이 명단을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단에 작성된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성읍에 이주시켜서 살아가게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제를 보면 아직 주민이 적고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성읍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명단을 다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느헤미아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자들을 정리하고 이주시키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7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문직이 노래하는 자 백성 느디님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성벽을 세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이 신앙의 근본을 어떻게 지켜내면서 살아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마주하게 될 세상은 이 근본을 지켜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4절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직이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한글로 보면은 살짝 의미가 좀 애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문직이들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문짝도 달고 문직이도 세우고 등등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절의 모든 내용들이 대등관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가 아니라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문짝도 달고 그리고 문직이도 세우고 노래하는 자도 세우고 레위 사람들도 세우고 난 후에 2절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벽 공사하는 걸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었으면은 실제 그 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근본을 지키겠다 결단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부딪혀 가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이 신앙의 근본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것인가 또 내 인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일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무르면서 부딪혀 가면서 살아내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결단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우리가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의 순리에 맞는 일일까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르르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벽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벽 공사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짝도 달고 문지기까지 세워놔야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결단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신앙의 결단을 지켜내면서 성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내 안으로 내가 뭘 붙들고 내가 뭘 들어오게 하는지 또 나에게서 어떠한 것들이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점검하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 결단해서 끝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세웠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것들을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까지 가야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예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묻고 정말 하나님의 길인 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결단해서 끝나고 삶에서는 살아내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아가 이제 자기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들로 임명하여 세웠다 그럽니다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은 명령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내릴 사람으로 하나니와 하나니아를 세워놨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을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눈 것처럼 마귀는 절대 이 성벽 세우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이 성벽 세워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은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명령을 하라고 하나니와 하나니아를 세웠는데 왜 이들을 세웠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충성은 무엇인가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충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것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목숨에 위협이 오고 먹고 사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충성이 있어야 우리가 성벽을 세워갈 수 있고 성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 사역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충성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충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외함이 뛰어난 자다 그랬습니다 마침 그저께 제자훈련에서도 나눴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냥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절대 자동으로 경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원 2장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앞으로 이제 할 말씀들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또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반드시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찾고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계명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간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소리 높여서 부르고 지혜와 지식을 찾을 때에 마치 보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찾을 때에 그제서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들을 수백 편씩 수천 편씩 들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교재별로 돌아가면서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듣지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계명을 내 삶의 어명으로 간직하면서 지키고 살아내고 부딪혀 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잠원 일정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찾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얻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경애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휩쓸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벽도 안 세워지고 성전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칭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단들의 공통점은 공통기초는 뭐냐 구약과 이 조상들과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약과 은혜 위에 서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 잠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잠원에서도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몸부림 쳐서 하나님이 경애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지식을 얻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여서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것 그래야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절 보면은 이제 느에미아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지켜라 이렇게 깨어나서 성벽을 지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살짝 번역이 좀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부분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해가 뜨기 전에는 즉 이른 새벽에는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어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이 말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사실은 상관없이 요지는 뭐냐? 문을 함부로 열어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성벽 문을 함부로 열어두지 말고 깨어서 항상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오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함부로 성문 열어두지 말아라 또 반대로 해석해도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도 사람들이 다 잘 때에 비몽사몽 할 때에 이 경계가 약해질 때에 그때도 절대 성문을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지금 느예매가 강조하는 것은 깨어서 성병 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병 문은 어느 순간에도 깨어서 지켜져야 한다 왜? 전에도 본 것처럼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매 순간 우리를 노립니다 마귀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 유다 대적들이 했던 말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들어가서 살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대적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틈을 내주지 않고 깨어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은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파수꾼이 지금 경계를 서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뒤에서 문을 닫고 빗장까지 지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파수꾼이 서 있어도 문을 닫고서 지켜야 된다 내가 신앙에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 같고 작정하는 것 같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지킨다고 해서 지켜낼 수 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도 닫고 빗장까지 질러가면서 네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참 부자연스럽게 된 구절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지켜야 되는가 누가 보고 지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주민 앞으로 이 성 안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파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어있기를 몸부림치고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는 것 이거는 모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경애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라면 다 해야 되는데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해라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 이웃을 감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래서 감시하라 서로를 지켜라 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한국에 보면 5인 이상 모이면 서로 신고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기도 하나 안 하나 제가 요새 예배 열심히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감시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감시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빠졌나 나왔나 우리 생각보다 많이 감시합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예루살렘 주민 각자가 다 파수꾼으로 서 있는데 때로는 그 장소가 파수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집이 될 수도 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을 지키는 의무는 어디에 서 있든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 그게 때로는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파수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의무는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사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매 순간에 이 원약을 지켜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위에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반드시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좀 한번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지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 있고 결단만 내리고 사실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때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과 경외함으로 설 수 있기를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이 성벽을 지켜내고 성전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by 한verteain Mark Lord 선생님 계